이건 너먹어 아직 안먹은거 같애 집으로 고고 부릉부릉 잘했나? 느려 좌우 조그라 젊은 우리의 코앗이네요 좌우 두 번 Aloo revenge 여기는 모수만이라는 동네입니다 호주에서 부천으로 유명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찍으려고 하는 동네를 저희가 못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다시 찍을까? 짠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는 모수만이라는 동네입니다 호주의 부천 중에 하나이고요 주민들의 반대로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려면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기에 보이는 아름다운 빛이 보이시죠? 발모랄이라는 빛입니다 지금 내려가서 볼거에요 같이 가보실까요? 원래 저의 계획은 버스를 타고 내려서 워킹코스로 해서 발모랄 빛이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너무 많이 걸어서 원살 관계로 인해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요 버스 타고 모수만에 내려서 저기에서 이제 길 따라 걸어내려오세요 여기 초록색깔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초록색깔 보이시죠? 초록색깔 난간이라 해야 되나? 전로에서 내려가시면 아주 예쁜 곳이 나옵니다 짠! 드디어 발모랄 빛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에 오시면 저번에 쫙 한편 보이시죠? 그럼 많이 오셔서어요 이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이 아마 마티 고토하우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좀 데있었습니다 뭐지? 네 뭐지? 오늘이 마티 고토하우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마티 고토하우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Environment 여기 와서 호스하우스라는 레스토랑입니다. 들어가보실까요? 드디어 커피가 나왔습니다. 3,000원짜리 카푸치노 그리고 아이스 라떼. 오늘은 제가 커피가 안 땡겨서 오렌지 주스를 시켰습니다. 이건 너먹어. 됐어? 아이스 라떼. 이 레스토랑은 배 선착장이었는데 레스토랑으로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예뻤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네요. 카메라로는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틈 사이로 바다가 보여요. 1,2,3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해외iors Fenway 하하하 아인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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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피자 부터입니다. 20불만 내시면 피자와 파스타를 무료로 무한 리필로 가능하고 음료수를 엑시카라로 꼭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피자 부터입니다. 피자. 피자 부터입니다. 피자 부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다음에 이쁜 곳에서 또 만나요. 바이. 집으로 고고고. 부릉부릉. 잘했나? 아멘